이재무씨 이재무씨하고 이준씨 중에 어떤 분이 더 마음이 드시는지 혜님이는 준이를 더 좋아할 것 같고요 공주는 자룽이를 더 좋아할 것 같네요 두 분 다 반전 매력이 있는데요 일단 이준씨는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지만 되게 귀엽고 순수하고 아이같은 반면에 또 장호오빠는 생긴건 되게 귀엽게 생기셨는데 완전 남자 이재무씨는 순수함이 덜한가요? 그런거 같네요 농담이고요 그런 반전 매력이 두 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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